오늘은 소바집 직책과 역할 완벽 가이드 에도시대의 전통이 현대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집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직원 수와 직책, 역할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완벽 가이드에서는 에도시대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소바집의 직무와 직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현대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당 운영의 직무와 직책 에도시대 소바 맛집 츠타야의 성공 식당에서 직무와 직책의 정확한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홀과 주방에 유기적인 흐름이 있어야 몇 시간 만에도 천명의 손님들을 받고 또 부드럽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부부들이 운영하는 소바 맛집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직무를 정하고 직급에 따라 운영하면 트러블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바 집이 독립된 영업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에도 중기 1748년에서 1751년 무렵부터입니다. 이와 함께 일의 담당 구역과 직책이 명확해졌습니다. 에도시대 소바 맛집으로 유명했던 치타야 현재 야부 소바의 뿌리에는 수타재면 직무의 인원만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반죽을 발로 밟는 직원 따로 넘어온 반죽을 펴고 자르고 삶기까지 각각의 직무가 구별되어 있었고 맷돌에 매미를 가는 사람 또한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원들의 직책을 정하지 않았다면 치타야는 에도시대 소바 맛집으로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식당을 뒤로하고 인기 맛집이 되었던 당시의 직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소바집의 유기적 운영 에도시대 직책에서 배우는 현대적 교훈 에도시대 소바집의 직책은 이타마에 가마마에 나카다이 하나반 소토반 배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보조 역할을 하는 와키가마, 와키나카, 마고츠키 등의 담당 업무에 대한 직책도 있었습니다. 이타마에 소바를 만드는 직업, 재면하는 사람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이 요구되는 위치입니다. 소바 장인을 가리키며 재면가들을 교육하고 관리합니다. 나카다이 식재료를 준비하거나 튀김을 만들고 국물 맛을 조절하는 등 주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하나반이 전달하는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우회시타 메밀 반죽하고 재면하는 역할로 메밀면에 가장 정통하여 우회시타 일도 하고 가마마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의 경우 두 가지 역할을 맡아 해낼 수 있습니다. 가마마의 국수를 삶아내는 가마 앞에서 면발을 쫄깃하게 삶아내거나 자루소바를 접시에 세팅하는 사람입니다. 소바 장인 중 최상위의 직책입니다. 3. 효율적인 주방 운영 에도시대 소바집의 보조 역할 가마마에와 나카다이는 서로의 호흡이 중요하며 정확한 타이밍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손님에게 제공합니다. 와키가마와 시타가마 가마마에의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마에서 소바 삶는 일을 돕고 시타가마는 불 조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숯불 피우는 사람처럼 불 담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와키나카 나카다이의 옆에서 국물 등을 돕는 사람입니다. 소토반 배달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에도시대에는 카측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동적으로 인력을 배치한 사실을 찾아보면 소바를 만들면서 배달 일도 했습니다. 시간이 남는 직원에게 두 가지 역할을 맡겼습니다. 하나반 손님의 주문을 주방에 전달하거나 완성된 소바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 키오스크와 서빙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방에 손님의 주문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줄임말, 즉 통신어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케소바 두 개는 카케 니로 줄여서 말합니다. 이러한 줄임말은 홀과 주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혼동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마고츠키 주방일을 잘 모르는 신입을 가리킵니다. 주로 자비를 맡으며 양념이나 국물 준비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오오 마고츠키 마고츠키와 달리 가게의 최고 연장자가 주로 맞는 직책으로 소바집의 가마마에, 낙하다이 등 모든 역할을 이해하고 능숙한 사람입니다. 주방에서 일이 막히고 당황하고 있는 곳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애도시대 소바집의 직책과 역할은 단순한 업무 분담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완벽한 운영 가이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각 직책의 유기적 흐름은 식당과 고객에게 최고의 효율성을 부여하며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 소바집의 성공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이드를 통해 소바집, 운영의 인적 구성과 직책을 현대에 맞게 완벽히 재창조하는 도전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댓글을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